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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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믿어 지진으로 얼른 정리하고 네 얼른 정리하고 식당으로 와 점심 먹어야지 얼른 와 강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 받는 거 너무 보기 좋아 당신은 모르는 게 없지. 알면서 빼준 거지. 잠깐만. 이거 바꿀까? 너무 바꿨다. 이거 웃기겠다. 아니 이건 너무 깔아줄게. 엄마, 무류리, 윤구령, 그리고 이하정까지? 다 알아, 다. 자기 손으로 살인자를 만들 수가 없었대. 깡맥이 생각 안 해주는 그런 당신이 아버지 자격이 있어? 차라리 걔가 나와 몰라서 만나지 그랬어. 그렇게지 말았어야지. 다 아냐고. 끝, 끝, 끝! 후추가 말려. 빨리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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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리리. 가, 멀어, 가, 멀어.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싹 왔다. 싹 왔다. 자, 하고 있는데 그때 혜륜이 전화올리고 하이 켜! 한글자막 by 한효정